이번 문제는 망포고 친구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이 문제를 출제해 줬습니다. 윤시윤 씨! 네, 안녕하세요. 또한 망포고 친구들 배우 윤지윤입니다.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요. 저 윤지윤이 응원하겠습니다. 망포고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! 네, 저는 최근에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이 한복을 자주 입고 있습니다. 다음은 한복의 명칭입니다.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? 데님, 섭, 고름, 동정. 데님, 섭, 고름, 동정. 이 네 개 중에 한복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건 어떤 걸까요? 데님일까요, 고름일까요, 섭일까요, 동정일까요? 답판 들어주세요! 동정이 많습니다. 동정 아니면 데님. 데님. 자,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정답은 데님입니다. 신이 еб ride. 시비가 엇갈렸습니다. 이웃!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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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